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화면에 글자를 이와 같이 넣으면 글자가 4가지 색깔로 저절로 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사진이나 동영상 어느 쪽에나 다 가능합니다. 글자를 넣으면 이와 같이 저절로 4가지 색깔로 그 4가지 색깔을 여러분 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크로마키 색에다가 글자를 넣어서 만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키네마스터에서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키네마스터의 초기 화면에서 편집 초기 화면에서 미디어를 터치하겠습니다. 미디어를 터치하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띄워도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절개찾기에서 영상을 두 개 가져와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개찾기 터치해서 먼저 영상을 인물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어느 쪽이나 다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엑셀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진이 이렇게 왔어요. 인물사진입니다. 조금 길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사진을 조금 이 검은 공간이 양쪽에 있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편인줌을 일단 터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걸 터치해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같게 하고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불려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눈동자가 이쁘죠. 이렇게 하고서 뒤쪽으로 갑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여기에 4색 글자를 넣기 위해서는 일반 레이어에서 텍스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클립 그래프로 갑니다. 클립 그래프로 가서 툭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여기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툴 라는 것을 다운로드 했는데 텍스트 애니메이션 툴 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텍스트의 길이도 조정하는 방법 색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툴 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옵션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트랜스크로마라는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트랜스크로마를 터치하면 이렇게 색상이 글씨 입력하는 창이 뜨고요. 색상이 이와 같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색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이틀 텍스트를 여기에 글자를 넣어 보겠어요. 터치해서 글자를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A자 있죠. A자 이게 서체입니다. A자를 터치해서 폰트죠. 폰트를 저는 잘난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여기 한국어있죠. 한국어와 선택된 상태에서 한국어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잘난체를 다운받아서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잘난체 터치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V자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터치한 다음에 색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색상을 시험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이 노란색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한 다음에 제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여같이 각각의 색을 여러분 취향대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로가기 있죠. 뒤로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해 볼게요. 플레이하면 글자가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해서 색상이 계속 바뀌는거 보이죠. 이와 같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글자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당진 합득성당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클립 그래픽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처럼 텍스트 애니메이션 툴로 갑니다. 이번에는 글자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중요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까처럼 트랜스크로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색상도 바꾸고 다시요 텍스트 색상도 노란색으로 하나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글자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고서 여기 A 터치해서 폰트를 바꾸겠습니다. 폰트를 A 터치해서 역시 잘난체나 혹은 빙그레트 볼드라다 이렇게 굵은체로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플레이하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오죠. 처음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 글자를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사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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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제당 동영상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서 클릭 그래프로 갑니다. 클릭 그래프로 가서 터치합니다. 틀어찌면 여기 보세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단에 타임라인에서 이 노란선이 있죠. 노란선이 오른쪽이 노란선을 이렇게 가져와서 조정할 수 있어요. 글자를 글자를 여기서부터 나오게 한다든가 또 끝날 때는 여기서 끝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이 노란선을 조정합니다. 영상이 길이는 여기까지죠. 그런데 글자는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위치를 정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프레이해 볼게요. 처음에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사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화면에 가져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어를 투체입니다. 미디어를 투체한 다음에 이미지 에세스를 투체입니다. 이미지 에세스 투체에서 흰색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흰색을 가져왔죠. 가져와서 크로마키 색으로 바꿉니다. 색상 투체에서 크로마키 색으로 바꿉니다. 네이비 블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크립 그래픽을 투체쐩니다. 크립 그래픽을 투체에서 아까처럼 텍스트 애니메이션 툴을 투체쐩니다. 툴을 투체에서 트랜스 크로마스 투체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여기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죠? 이걸 출력해서 다른 데 가서 크로마키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툴을 어디에서 다운받느 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클릭 그래픽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어떻게 받느냐 하면 크릭 그래픽에서 저 위에 기어집으로 갑니다. SS 스토어로 갑니다. SS 스토어는 초기 화면에서도 볼 수 있죠. SS 스토어로 가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상단에 SS 스토어에 들어갔으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크립 그래픽은 글자가 떠요. 여기서 아까 거기 어디있냐면요. 여기 스타일리스에 있습니다. 스타일리스에 터치하세요. 터치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툴을 찾아야 되겠죠. 아래로 쭉 내려가 보겠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네요. 스타일리스가 여기 끝에 있네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툴 이것을 터치합니다. 툴 터치하면 제 경우에는 이미 다운받았기 때문에 설치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운로드는 글자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하면 4색 글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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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